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툴로즈에 사는 록산르 라보프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딸을 보러 한국에 갔다 왔었는데요. 처음에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든 저희에게 있어 한국의 이미지는 가난한 분단국가 정도였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많이 접하고 또 직접 한국에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다 보니 한국이 유럽 못지않게 잘 살고 오히려 유럽보다 훨씬 선진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의 이미지가 몇십 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프랑스보다 못한 나라에 유학하려는지 이해가 안 됐으나 본인이 강력하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주장하니 한번 가서 살아보라고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최근에 딸이 사는 서울에 잘 사는지도 볼 겸 한국 여행을 다녀왔죠. 그렇게 직접 한국에 가보니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딸과 함께 서울을 구경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진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공항, 지하철 같은 시설들의 수준을 보면 프랑스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 지하철에 있는 스크린도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기차들은 열차 레일 위에 사람이 떨어져 숨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스크린도어가 몇몇 군데 설치되긴 했지만 아직도 설치 안 된 곳이 훨씬 많죠.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승강장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큰 사고에 걱정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믿음이 가더군요. 또한 공항이든 지하철이든 와이파이가 확실히 잘 터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 지하철도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느립니다. 그마저도 어떤 구간에서는 먹통일 때가 많고요.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이 잘 되어도 그렇지 좀 아니다 싶은 광경도 있었는데요. 대체 왜 저런 곳에서 휴대폰을 하는 거지? 위험하게. 바로 문 쪽에서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더군요. 파리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문 옆에서는 휴대폰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매치기들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문이 열리기 때 확 낚아채서 지하철 밖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류장을 가든 문 근처에서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내릴 때 인파가 많은데도 휴대폰을 손에 그대로 들고 내리더군요. 이런 행동은 위험한 행동인데 인파가 많을 때 저런 행동을 하면 소매치기가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는 게 쉽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빨리 도둑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부주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친절하게 예의 바르지만 위기의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국 사람의 부주의함에 우리 딸도 물들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 알리스는 프랑스에서 한글 학교를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몇 년간 쭉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가 유창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프랑스어 통번역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일도 잘 맞고 환경도 잘 맞는지 오히려 프랑스에서 살 때보다 얼굴이 폈더라고요. 많이 걱정했는데 잘 살고 있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해도 너무 편해진 게 문제였을까요? 자꾸 물건을 두고 가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서도 자꾸 휴대폰을 하는 딸이 영 신경 쓰였습니다. 원래 파리에서는 소매치기가 도망갈 곳이 많은 장소에서는 이렇게 휴대폰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카드도 넣고 다니는데 미치게 환장할 노릇이었죠. 딸에게 제발 휴대폰 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잔소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 얘 지금 제정신이야. 휴대폰을 왜 놓고 가? 딸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휴대폰을 놓고 갈 거면 나한테 보관해달라고 할 것이지 테이블에 턱하니 휴대폰을 놓고 가는 것은 대체 무슨 배짱인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안 훔쳐간다면서 저보고 너무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소지품을 제대로 안 챙기는 건지요. 알리스는 저에게 주변을 보라며 자기 말고 다른 한국인들도 다 이렇게 놓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말처럼 다른 테이블을 보니 앞에 다른 일행이 가방이나 휴대폰 같은 귀중품을 놓고 잠깐 어디 갔는데도 놓여있는 것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맥북 노트북까지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안하무인인 건지 당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리스에서 한숨을 쉬며 애원했습니다. 알리스 넌 진짜 한국에서 왜 이런 이상한 습관을 배운 거니? 제발 이런 건 배우지 마. 그 밖에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딸의 집은 원룸이라 좁다 보니 저희가 호텔방을 예약해서 자고 있었는데 친절한 한국 호텔에서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면서 더 큰 사이즈의 방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더 저렴한 가격에 큰 방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리스와 함께 호텔에서 자게 되었는데 잠깐 태블릿 패드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이 딸이 사라진 겁니다. 밤 10시라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세상에 밤 10시에 여자 혼자 편의점에 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딸이 돌아오자마자 등짝 스매싱을 하며 훈계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 모든 지역이 밤에 위험한 곳이 아니지만 우범 지역이나 치안이 조금 불안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밤에 나다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대도시에서 그랬습니다. 서울도 파리 같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밤거리가 위험할 거라 본 것이죠. 그런데도 딸은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와 남편은 딸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는데 음식을 포장해서 돗자리를 대여해서 깔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딸은 골 때리는 행동을 하더군요. 세상에 휴대폰을 돗자리 끝자락에 그대로 놔두고 음식을 먹는 거 있죠? 아니 저렇게 놔두면 당연히 사람이 가져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빠르게 낚아챈 뒤 딸에게 경고했습니다. 안되겠다. 너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툴루즈로 다시 데려가는 게 낫겠어. 넌 대체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부주의하니? 하지만 딸은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조심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고 딸의 태도에 열받은 저는 결국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나들이는 결국 엉망이 되고 말았죠. 기분이 상한 저는 결국 그날 나들이를 다녀오고 나서 호텔에만 있었습니다. 불쌍한 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나가지도 못하고 인터넷 뉴스만 보고 있었죠. 혼자 침대에 이불을 뒤집었으며 화를 사기다가 잠든 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화장실에 간 저는 자느라 엉망이 된 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손가락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화장실을 나온 저는 가방도 뒤지고 호텔 서랍도 뒤지고 온갖 곳을 다 뒤졌지만 반지는 아무리 봐도 없었어요. 30분을 뒤져도 나오지 않자 울상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반지인데? 저에게는 반드시 착용하고 다니는 반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걸이 줄에 걸어 목에 하고 다니는 결혼반지고 손에 끼고 다니는 반지는 제 어머니가 주신 유품이었습니다. 공황상태에 빠진 저는 대체 이걸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강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손을 씻을 때 반지를 빼고 씻는 편인데 원래는 항상 거의 빼먹는 일 없이 착용하는 편이었지만 그때는 딸과의 말싸움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이성을 잃은 상태라 평소 습관도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딸과 싸운 상태라 눈치는 보였지만 중요한 반지를 잃어버린 상황인지라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저는 알리스에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했습니다. 반지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면서 알리스 친구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었죠. 어머니에게 저희 집안의 반지를 물려받은 날 바로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알리스 친구 어머니께 부탁했었거든요. 하지만 알리스는 저에게 어디서 잃어버렸냐면서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잃어버린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비싼 반지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나 알리스는 계속 저를 재촉했고 한강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리스는 알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설마 거기까지 찾으러 가는 것 아닌가 영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헛수고일 것 같으니 가지 말라고 연락할까 말까 고민한 순간 다시 알리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반지 찾았어요. 저는 순간 알리스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지금 전화를 끊은 지 7분이 좀 넘었을 뿐인데 찾았다고 말했거든요. 한강공원에 가서 찾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10분도 안 돼서 찾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체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보자 딸은 경찰물 유실물센터라는 곳에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유실물센터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주는데 정말 제 반지 사진이 있는 겁니다. 반지는 한강공원 근처 파출소에 있었는데요. 파출소에 있다는 건 누군가 제 반지를 발견하고 맡겼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된 반지라지만 상당히 값이 나가는 건데 이런 비싼 귀금속을 훔치지 않고 돌려줬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제 반지를 찾을 수 있었고 파출소에서 반지를 받아 돌아가는 길에 딸은 저에게 우쭐한 표정으로 한국에서는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했잖아. 사람들 안 훔친다니깐?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도 반지를 찾았으니 알리스의 말을 부정하지 못하겠더군요. 그 뒤부터는 알리스가 조금 부주의한 행동을 해도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소매치기에 노이로제에 걸린 프랑스 사람인지라 가끔씩은 딸의 소지품을 제가 들고 있긴 했죠. 9박 10일에 한국행을 끝내고 입국한 저는 지금도 한국 생각이 많이 납니다. 프랑스도 한국처럼 양심 있고 시민의식 높은 사람이 많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저는 오늘 외출에도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겠네요.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놀란 프랑스인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